유승민 선수 공을 최대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끔 하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스윙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앞쪽으로 공을 내리꽂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드라이브 스윙을 하면 공이 내려 깔아지거든요 스피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공이 최대한 파괴력과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득점력이 높아야 되고 중심이나 스윙 모든게 이렇게 앞쪽으로 손려야지 드라이브가 큰 파괴력과 스피드 드라이브에서 重心移動による 体の回転을活かして 스윙을 할 수 있는 見事なフォーム이다 これだけの大きなフォームにも関わらず 体のバランスは崩れていない 脚력や 腹筋、背筋など しっかりとした筋力があるからだ